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난한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땅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국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기근을 만난 야곱과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월 1일 부활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월십을 했죠 평균 연령 40대의 아줌마 성들님들과 함께요 청년이 아닌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했어요 나를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성들님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저였어요 빠른 템포의 월십을 배우기란 여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의 도움으로 늦은 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을 배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되는 동작은 몇 번씩 반복을 하는데도 그날 다 완성을 하지 못하는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우선이 안 되는 동작은 몇 번씩 반복을 하는데도 그날 다 완성을 하지 못하는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우선이 안 되는 동작은 1일씩 연습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동작은 6분 정도 되는 월십인데 한 번 하고 나면 10분 이상을 쉬어야 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나간 그 다음날은 파스를 다리에 열 장을 붙여야 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수족객 메뉴을 시키고 직인은 10분, 10많이 카라다니 하셔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를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연습한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픈데도 그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몸이 뻣뻣한 건지 목이 뻣뻣한 건지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는 그 시간만큼은 참 웃음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그 동작들을 해야 되니까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연습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나마 여십다운 워십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워십 멤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워십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파스를 온몸에 열정을 붙여야 되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행사를 끝난 후에는 멀쩡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분 10많이 하루로도 가라다치고 있다かったんですが 이벤트가終わってからは 습취로 나홀, 나홀ってしまったという奇跡을体験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또한 아팠던 몸을 치유하게 하시는 기적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은혜가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갔더니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을 유옵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천국 소망을 유옵으로 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유옵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나같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삶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늘 말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은 없이 방황했고 소망 없이 살았다였어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겠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지라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별 기대 없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교회 어른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니까 정말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갈 때 제 상황은 아버지가 부도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법원에 넘어갔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동생을 데리고 마을 경로당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까지 같이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략 하나를 구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는 교육관과 기도실을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갈 때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먹을 것을 꼭 챙겨주셨어요 그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해야지 하는 마음에 교회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 내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나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救은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正しい 생기기 때문일까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10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기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서거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꿈도 소망도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늘 이시가와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 받아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며 영적 가난인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정한 천국을 알게 된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은혜에서의 이름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